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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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마드리드에서 여섯 시간? 여섯 시간을 달려가지고 세비야에 도착했는데 하루 종일 막 올 줄 알았는데 아직 해도 지지 않고 이래서 지금 나왔어요. 세비야 약용으로 가려고. 저희가 허츠에서 차량을 렌트했는데 한 10일 정도는 렌트카로 스페인을 볼 것 같아요. 10일 정도, 2박 10일 정도. 짜라란! 저희가 렌트한 차예요. 너무 풍뎅의 색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풍뎅이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약간 유럽 차들은 선탠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워. 지금 9월 중순인데도 혹시 더워요. 원래 약간 제가 나시는 아프리카 가서 입으려고 나시를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아프리카는 별로 안 더웠고 지금 세비야는 엄청 더워요. 일단은 스페인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꺼 꺼 꺼 꺼. 이렇게 마차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마차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를 보니까 한국 관찰 관광객이 되게 많네. 외국에 온 느낌이 덜 들여있는 한국 사람들도 너무 많으면. 가끔 간혹 여행하다가 한 번쯤 이렇게 약간 한국 사람들 만나면 반갑긴 한 것 같아요. 눈으로만 봐야겠다. 이런 건 예쁘다. 타일 같은 거. 귀엽다. 이런 타일 같은 거. 할 줄 알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쁘는inkuReport 사무소가 많아. 이런 거 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나간에 오면. 이렇게 청약을 잃고. 이건 주신 신께서는 저는 정말 이번에 정말 좋거든. 지금 한 번에 모아볼 쪽으로 가 Rat-Lindon. 하지만, 이거는 번째, 어디에 가면은 아침에 태-Lindon. 저거까지 이리와 같이 웃기고. 지금 다섯, 저거에LSips ihr congregation. 여기서 몇 시간 있었지? 한 3시간 있었나? 지금 한국인들이 좀 많이 찾는 유명한 맛집에 가려고 해요. 샹그릴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아직 스페인 와서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하는 샹그릴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샹그릴라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주차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걸어가 보려고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실 그 횟일 무렵에 1모를 찍으려고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지 않더라고요. 광장이 그게 약간 계절에 따라서 뭐 다른 건지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 샹그릴라는 진짜 맛있어 보이고 탑파스에 고장답게 탑파스 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탑파스 팁이 진짜 많아. 여기 탑파스가 세비아가 유명하거든. 그게 1일 3타파스 해야 되는데. 마침 점심 저녁. 와 여기 미로 같다 미로. 유명한 데라 왠지 웨이팅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와우 예쁘다. 짠. 영상에 보이나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유럽은 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모로코는 모로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잖아. 나는 아프리카 너무 좋았어. 다음에도 또 가고 싶은 여행지야. 오우 여긴가봐요 여기. 제가 블로그에서 본데. 이 집이지? 아 이 집 맞지? 가보자. 들어가볼까? 아 코리안 메뉴판이 있다. 여기 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어로 된 메뉴판들이 있어요. 누가 예전에는 이렇게 글로 써줬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거를 보고 만든 것 같아요. 봐봐요. 스테이크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스테이크 요리가 없다고 그래서. 어. 일단 구글에서 추천하는 톡보리 미트볼? 하고 라이스페이퍼 요리하고. 샹그림라를 시켰어요. 근데 뭐 불친절하다는 판도 있는데. 딱 불친절한 건 못 느끼겠는데 그렇다고 써서. 친절하지가 않아요. 확실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들께요. 한국인들이. 지금 제가 먹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드디어 그 샹그릴라. 이게 다 얼음이야. 이게 다 얼음이고 과일이 잔뜩 들어있어. 이게 얼마야? 네. 5.5미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원래 한국인들이 약간 상대 같은 거는 가격이 있잖아.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긴 한데 약간 느끼해. 소꼬리 미트볼이래. 어때? 맛이 하나도 없는 표정인데? 맛이 하나도 없는 표정인데? 맛이 하나도 없는 표정인데? 맛있어. 한금만 더. 약간. 안 먹어본 식감이라.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평가하기가 애매해 되게. 장조림이에요. 네. 되게 부드러운 진짜 장조림인데. 스테이크 양념 묻힌 장조림이에요. 어.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장조림 같아 약간. 장조림인데 되게 장조림 푹 퍼진 맛? 구급 장조림. 장조림 푹 퍼진 맛? 네. 현재 포커스 맛집이 많아. 그냥 한 개에 얼마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싼 데. 저의 전체적인 평은. 맛있다. 샹그릴라는 여기가 되게 맛있는데. 저는 약간. 마드리드 선비길 시장에서 먹었던 푹 퍼스들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입이 싸구려인가봐요. 뭐 맛이 없진 않은데. 이 교체도 굳이? 이런 느낌? 근데 솔직히 샹그릴라는 진짜 여기가 너무 맛있어. 이거 밖에. 저기 노상에 앉아서. 노상에 앉아서. 샹그릴라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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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0.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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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내일은 한번 성당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려고요. 사진. 가슴이. 마드리드. 가슴이. 가만히lerde. 보러. 다니드. 너무 현대식이야? 밤에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어 여기 횡단보도가 되게 특이해 사선으로 돼있어 자전거도로야 아 저기 자전거도로구나 아 자전거도로구나 야 막 차랑 마차랑 같이 다니니까 되게 이상하다 우리가 보기엔 되게 생소하다 너무 그치? 아니 이 강이 아까 낮에부터 궁금했는데 차로 다니느라고 제대로 못 봐서 아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게 돼있네 조깅도 하고 오늘 사실 날씨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밤에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거리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선선하고 약간 시내가 더 멋있어요 야경은 여기 광장보다 시내가 더 예쁜 거 같아요 근데 밤에 오니까 그 밤이 주는 또 약간 고지락한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집에 가려고 성당 뒤에 지금 주차해 놓은 데 왔는데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과연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그래 뭐 아무 문제 없어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지 아니 뭐 안에 뭐가 있어야 털어 가지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자기 에덴이 아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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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아